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수험사는 여러분 저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연구소장의 수장 남윤곤입니다. 지금 조금 빠르긴 한데요. 수시 모집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거에 20개의 컨텐츠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7월 말부터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채장량 기준도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학생부 기준일이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특이라든지 여러가지 독서 등등에 여러가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수시 6장을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어떤 패턴으로 원서를 쓰는 게 좋을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영상은 문과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9학년도 대입현황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환경적으로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6월달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봤죠. 6월달 모의고사 받고 6월 말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원래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보다 약 1만 명 가까이 인원이 늘어야 정상인데요. 실제로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났더니 학생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에 대한 대비를 작년보다 좀 적게 했구나. 그래서 결시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 문과가 크게 2만 명 이상씩 해마다 줄었던 입시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문과가 이제 최근 7년 동안 늘어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아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원이 늘었구나 라는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늘었지? 라고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늘어난 인원이 5%도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아 이 정도 늘었는데 이 얘기는 수시무집에서 지난해 입시 결과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도 늘어났지만 수시무집의 선발 인원도 여기에 상응하게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모집 인원도 늘고 학생도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상황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느끼고 작년에 입시 결과를 무엇보다 조금 더 충실하게 모아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딱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7월 달부터 지금 계속 여름방학 때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정시로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하고 수시로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시로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이 모두 다 중요하죠. 반면에 수시로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반영하는 게 최저학력 기준 등급으로 반영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등급으로 반영된다는 얘기는 100점을 굳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등급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똑같이 100점 맞은 친구랑 등급이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4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수시의 전형은 우리가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하고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이거 하나하고 일부 교대들이 수능 체정을 적용할 때 4과목을 모두 다 반영합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3과목 이하를 수능 체정을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아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시의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꼭 마음을 먹는 친구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의 수능 체정을 한 기준이 뭐지? 그러면 등급을 맞추려고 하면 6월달 기준으로 몇 점 맞았으면 되지? 아 그럼 9월달이나 수능까지 학습량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점수는 알지만 등급 커트라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9번은 2등급 맞으려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84점이었구나 실제 작년 수능에서는 89점이었네 작년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봤더니 90점은 확실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 실력은 2등급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어떤 과목으로 또 수능 체제를 맞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번에 6월달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보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7문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일부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한 5점 정도 등급 컷이 1등급 2등급이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작년에도 87점이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정말 어려운 세 문제를 다 틀려도 2등급은 맞는구나 라는 걸로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정해지는 거죠. 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맞춰야 되는 수능 체제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수시 모집은 지난해보다 약 3% 가까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당수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교과나 논술은 학교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어요. 어찌됐건 전체적인 대세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600명쯤 늘어난 문과 학생의 인원이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칠 거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면 실제로 대학들이 어떻게 뽑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면 주요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럼 아 여러분들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요 대학교가 많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내가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을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조금 있으면 다 확인하게 될 거고 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무언가 대화가 필요한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내신 성적이 예를 들면 2.8등급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학교 2.8등급의 선배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느 대학교를 써서 붙었나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대학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유의미한 대학교라고 생각이 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8월 31일까지가 학생부를 작성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무엇을 채워야 될까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어찌됐건 학교별로 이렇게 모집이더니 다르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빨리 다음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모집이너 늘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일정을 조금씩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시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시 학생부 기준일 여기까지 학생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지금 6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봤지만 9월 5일 날 또 모의고사를 한번 더 봅니다. 이때까지 무언가 수능 학습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과목을 수능 체제를 맞출 거냐 내가 버려야 될 과목이 뭐지?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과목이 뭐지? 이걸 정해서 7월 말, 8월 달에 무언가 학습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수시 모집에 내신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어느 대학교를 쓸 거냐 말 거냐 여기를 정말 써야 될 거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수능 체제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 대학은 어디까지 원서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논술 원서를 쓸 때는 수능 체제학력 기준을 어디까지 요구하는 대학교까지 내가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일정이 뭐냐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0일 날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9월 5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약 5일 후부터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6개 대학을 원서를 써야 되는 거고 6개를 쓰려고 하면 실제로 각각의 대학의 특징이라든지 여기가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수시를 이 대학교는 꼭 써봐야 되겠다. 아 이 대학은 가능성이 없구나. 아 이 대학은 무슨 과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과 전형으로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무언가 대학을 그루핑을 만들어서 나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아 내가 9월 5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났을 때 어 여기는 수능 체제 한 학교를 못 맞추니까 여기는 빼야 되겠는걸? 어 여기는 정시에도 갈 수 있는 대학교인데 그럼 수시에다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납치당하겠구나 이런 등등의 대학교를 빼서 최종 6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실제로 이 9월 5일 날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형을 최소한 6개 이상 한 10개 10여 개 정도는 만들어놔야 나중에 뺄 수 있는 대학교도 만들어지고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대학도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대학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대학들이 수시 원서를 언제 마감하는가 라는 걸 기본적으로 봤더니 12일 날 수요일 날 마감하는 대학교가 제일 빠른 대학교고요. 14일 날까지 모든 대학교가 수시 모집이 다 마감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2일 날 수요일 날도 평일이고요. 금요일도 평일인데 이 9월 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혼자 독학 제수를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12일 날 원서업수 마감인 대학교를 학생들이 언제 원서를 쓰냐면 11일 날 밤에 대부분 다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날 마감하는 대학교도 13일 날 원서를 다 마감하게 되겠죠. 이렇게 원서가 이렇게 무언가가 특이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수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원서업수가 어딘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놓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저 대학교 마감했네? 이런 무언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쓸 대학교에 이렇게 원서업수 마감은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학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대부분 14일 날 원서업수 마감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대부분 대학교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대학교가 밑에 있죠.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0월달까지 자기소개서를 내면 돼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아 지금 내가 자기소개서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실제로 9월달까지 끝내야 되는 대학도 있고 아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대학교도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무언가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 11월 15일 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그 주 17일, 18일 토요일 날 1월부터 면접, 논술 등등이 대학별고사가 쭉 치러지고 대학별고사가 보통 12월 10일 정도면 다 마감이 되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달이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12월 26일 이때까지는 계속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가 끝나는 날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굉장히 긴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서를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이 면접을 언제 보는지 그리고 논술을 언제 보는지도 무엇보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수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시가 76.2%다 라는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아 우리 학생들 중에 76.2% 이상은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무엇보다 많은 거죠. 실제로 정시가 23.8%밖에 안 되니까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특히 고3 친구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재수생들의 상당수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는 고3 학생들의 생각이 있고 이 재수생들이 실제로 수능 성적이 고3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막연함만 꽤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조금 더 희박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고3 친구들 중에 수시 학습무 종합전형을 쓰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교만 쓸 거야. 나는 교과전형을 쓰거나 논술전형으로 원서를 쓸 건데 나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만 쓸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수능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시에서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 공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재수생들은 일반적으로 6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가 가장 성적이 피크인 시기입니다. 저희 학원에도 한 6,500명의 재수생이 있고 러셀에도 한 2,000명 이상의 재수생이 있어서 저희 학원에만 거의 9,000명 이상의 재수생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거의 8, 9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평소보다 시험을 되게 잘 받는 걸?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름을 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6월달 모의고사보다 실제 수능 성적이 높은 재수생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저희가 과거에 계속 통계를 내봤더니 30%를 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70%의 아이들은 재수 6월 이후에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 왜 떨어질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수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3 때 봤던 책을 지금 재수를 통해서 또 1년을 또 공부를 하다 보니 6월달 이후에는 내가 모든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다라는 착시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목당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서 저희나 모든 재수생들의 데이터를 보다 보면 과목당 100분위가 1 이상씩 다 내려가는 게 재수생들의 평균 점수이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돌리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상당수는 수시에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능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재수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 보니 제가 6월달에 라이브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과목별로 특징을 보면 과목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국어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가 6월달에 비해서 10점 정도의 100분위가 올라가는 게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의 평균이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다 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혹시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수능 공부를 지금 여름 막바지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수능을 지금 준비하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 굉장히 어렵겠지 남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기후에 불과할 수 있다. 상당수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시 관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수능 체제를 내가 못 반영하는 일반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는 2개 대학교밖에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려대, 논술의 연세대 만약에 이 2개의 전형을 원서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대학교는 모조리 다 수능 체저가 3개 이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수능을 4개를 모두 다 공부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 저 왼쪽에 있는 나는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서도 나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예요. 또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4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수시를 준비한 대학은 이 2개 대학교가 여기에 해당되다 보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는 아,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뺀 나머지 친구들은 수능을 3개 이하로 준비하는 게 올바른 전략의 방법인 거죠. 아, 그럼 내가 어떤 과목으로 수능 최적 등급을 맞출 거냐라는 걸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목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막바지에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과목으로 무언가의 목표를 세울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탐구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7월달 이후가 되면 사회탐구에 대해서 학습량을 크게 늘립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사회탐구는 내가 공부를 하면 아,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는 티가 국어, 수학, 영어보다 더 많이 나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무언가 외웠으면 아, 내가 이거 무언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응시자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뭘 많이 선택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나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죠. 하단에 우리 문과 친구들은 과탐에 관심이 없지만 과탐은 모든 과목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반면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킬러 어려운 문제를 내기가 평가해서 어려워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난해도 다 맞았을 때 100분위를 100을 맞을 수 있었던 과목이 두 과목밖에 없습니다. 세계사랑, 사회문화 두 과목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두 이 100분위를 100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 맞은 친구가 그 과목 선택자 중에 1%가 안 되는 경우가 100분위가 10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 왼쪽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했던 생활과 윤리는 100분위가 97이었어요. 그럼 97이었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다 맞았는데 나와 똑같이 다 맞은 친구가 6%가 넘었을 때 저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라는 과목은 94가 나온다는 얘기는 12%가 넘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사회탐구를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다 맞았을 경우에도 유불리가 생긴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아씨 내가 이 과목 괜히 선택했네. 나중에 11월 15일 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맞았을 때는 리스크가 커봐야 100분위가 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를 틀렸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쉽게 나왔던 생활과 윤리나 경제라는 과목을 만약에 3점짜리 하나를 딱 틀려버리면 거의 3등급이 나와버립니다. 3등급 끝머리의 성적이 나와버리거든요. 100분위 77, 82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과목이 하나를 틀려서 거의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친구랑 100분위 점수가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사회탐구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를 실수로 틀려버렸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해당되는 등급을 못 맞출 수도 있고 실제로 또 하나 정시로 대학 갔을 때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죠.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아, 다 맞아야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구나 라는 게 사회탐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다 맞는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 하나를 틀렸을 때 2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쉬워져버리면 3등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탐구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는 이런 걸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탐구가 두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두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건데 실제로 수시에서 상당수 대학교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내가 한 과목을 1등급을 맞았어요. 한 과목을 5등급 맞았네요. 이렇게 맞으면 평균 3등급의 수능체제를 확보한 게 아니라 5등급은 버려버리고 이 아이는 1등급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대학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교과, 논술, 종합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수시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학의 대부분은 탐구가 한 과목이더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학이 없다라고 하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교가 탐구가 한 과목의 수능체제를 반영하는지 두 과목을 반영하는지도 한 번쯤은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데 상당수가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동안의 탐구 공부를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랑 한 과목지를 선택할 건데 두 개 중에 내가 조금 더 담아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뭐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과목의 9월 5일까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무언가 9월달 이후에 학습계획을 세울 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더 붙일까?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는 수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름방학의 공부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했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시를 원서를 어떻게 6장을 골라내야 되는지 최대한 10장, 15장을 어떻게 골라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시를 원서를 쓸 때 여기 특기자 전형 하나만 빠져 있는데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지를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교과 전형은 첫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 합격자 성적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논술 전형을 원서를 쓸 때는 그 대학교가 수능 최장락 규진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와 더불어서 논술 문제가 예를 들어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 패턴으로 나오는지 아, 이게 무슨 비판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인 건지 그냥 이해력을 묻는 문제인 건지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쓰면 될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단,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건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나 논술은 정성평가가 아니거든요. 정량평가요. 아, 여러분들의 내신이 이래 가깝냐? 누가 더 이래 가깝지? 라는 친구를 뽑는 게 교과 전형인 거고 논술이라는 건 대학이 주어준 논술 문제의 모범 답안에 누가 더 가깝냐? 얘가 어느 고등학교에 나왔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어느 대학교를 쓸 수 있을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든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거나 실적이 되게 좋거나 실적이 별로 안 좋거나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 첫 번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교과부터 설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네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됐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과 친구들이 2천 명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대학의 모집 정원이 줄었어. 이러면 애들은 많은데 들어가는 문이 좁아진 거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문이 넓어져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애들이 늘어난 걸 상세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아, 합격선이 크게 변화가 없겠네?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가 작년하고 모집 인원이 어떻게 달라졌지? 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첫 번째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주요 대학교를 문과 쪽으로 한번 쭉 나눠봤더니 숙대, 인하대, 세종대 이런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 밑에 있는 대학교는 다소 줄었고 가장 유의미하게 줄은 대학교가 어디지? 봤더니 신촌에 있는 유아여대, 홍익대가 조금 인원이 10% 이상씩 줄었구나라고 라고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둘 수 있고 이 교과 전형의 선발 방법은 그냥 대부분 대학교가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다. 그냥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고 여기 보면 교과, 비교과 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과 정성이라는 얘기는 비교과, 봉사활동이든 여러분들의 세부능력이 특기사항이든 이걸 평가자들, 입학사정관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만 교과 전형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비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교과 전형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 모든 전형은 내신은 그냥 절대값으로 1위 가까우면 유리하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대학교가 추천을 받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면접을 본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을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선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학년별 비율이 다 다르다. 어떤 대학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비율이 똑같아요. 라고 하는 대학교도 있고 어떤 대학교는 3학년 내신은 40%예요. 1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는 과목도 다르고 또 과목 숫자도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반영하는 데 전과목인 학교도 있고 일부 대학교는 잘한 거 한 과목씩 뽑을 거예요. 이런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대학이 뽑는 방식이 정말 달라서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의 산출 방법을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내 내신 성적은 고려대학교 기준으로는 몇 등급이지? 한양대 기준으로는 몇 등급일까? 경희대 기준으로는 몇 등급이지? 숭실대 기준으로는 몇 등급일까? 이렇게 각각의 대학별로 내신이 몇 등급이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우리가 입시정보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내신을 입력을 하면 그 내신을 통해서 대학의 산출식을 공개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하면 각각의 대학의 내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걸 확인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학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확인하시면 되는데 확인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한양대학교요. 한양대학교는 뭐라고 입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학과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평균이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공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 학과가 있어요 라고 하면 1등으로 합격한 아이들부터 10등으로 합격한 아이까지 내신을 싸그리다 더해서 그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몇 등급이에요? 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죠. 어떤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학교는 합격자의 상위 70% 컷 이렇게 발표한 대학교도 있어요. 70% 컷이라는 얘기는 10명 뽑을 때 7등했던 성적을 발표했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럼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 내신 성적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 성적이 1.4등급이야 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건 작년 입시 결과예요. 한양대 정치회계학과 작년에 썼으면 떨어졌구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작년에 썼으면 어려웠겠네. 파이낸스 경영학과 여기 썼어도 평균이 1.1이니까 1.4까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겠네요. 그죠? 합격자의 9명 1등급이고 1명이 모여서 1.5등급이야. 이러지 않으면 이 내신이 실제로 1.4까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너 어찌 됐건 아 이렇구나. 근데 밑에 봤더니 1.39등급, 1.45등급, 1.53등급, 1.55등급 이렇게 우와 난 1.4등급인데 갈 수 있는 학과가 지난해 있었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 한양대라는 대학교를 내가 지원을 할 때 작년에 지원했을 때 여기 썼으면 붙었을 거고 여기 썼으면 떨어졌겠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는 작년 입시 결과였던 거죠. 작년 입시 결과가 올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쓸 때는 이거 작년 결과, 그리고 재작년 결과, 3년 전 결과 이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모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내신성도 1.4등급인데 작년에도 붙었고요. 재작년에도 붙었고요. 3년 전에도 붙었어요. 이러면 실제로 아 이 학과는 추세로 봤을 때 올해도 붙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반대로 어떤 애에는 붙었는데 어떤 애에는 떨어졌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딱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이 낮았던 학과가 그 전년도에는 의외로 합격선이 정말 높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반대로 합격선이 이렇게 높았던 학과는 반대로 합격선이 되게 내려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볼 때는 한 해 거 작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2, 3년간의 경쟁률을 보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교과 전형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원서 접수를 12일 날 하는 한양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면 11일 날 밤에 원서를 대부분 다 집어넣는다. 근데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원서 접수를 하는 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비교과나 여러 가지 항목이 정치외교학과에 맞춰져 있어 라고 생각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데 정치외교학과랑 하나도 상관이 없는 중어, 중문학과 원서를 쓴다라고 해서 전혀 합불의 역량에 끼치지 않아요. 그죠? 무언가 여기다 의료학과 원서를 쓴다라고 해서 전혀 대학이 뭐야? 얘는 정치외교학과 준비를 했으면서 왜 의료학과야? 이렇게 얘기를 전혀 안 한다라는 얘기죠. 아,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과를 무슨 학과를 써도 된다. 근데 이게 원서 접수가 12일 날 오후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 내가 실제로 이 대학교에 확실하게 붙는다라는 자신이 없는 대학이면 이 학과는 붙을 수도 있고 저 학과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확률이 반반이다, 확률이 좀 희박한데 라고 생각하는 대학은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경쟁률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죠. 엄마, 이 대학교는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이 좀 낮은 대학교를 원서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뭐 엄마가 원망하지 않을게 무슨 얘기 떨어져서 떨어졌더라도 경쟁률이 낮은 데만 써줘봐. 뭐 이런 무언가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전형으로 교과 전형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은 해마다 뽑는 방법을 똑같이 하는 한양대 같은 대학도 있지만 수명여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수능체제가 두 개 4.5였는데 갑자기 세계 6으로 지난해 수능체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수능체제를 강화했다라는 얘기는 전국에 30만 명이 좀 안 되는 문과 학생들 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 숫자가 그 전여도 이걸 만족시키는 애들보다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아,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합격선은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내려가더라. 아, 그러면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무언가 조건이 어려워지게 되면 합격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교가 수능체제를 올해 작년에 비해서 강화가 된 대학교냐? 라고 하면 지난해보다 다소 합격선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단국 때처럼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거꾸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두 개, 육에서 탐구 하나를 집어넣고 두 개, 육 네 개 중에 두 개로 바뀐 거죠. 세 개 중에 두 개에서 이렇게 완화가 되어버리면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전형 원서를 쓸 때는 첫 번째, 3학년 1학기까지 내 내신 성적을 확인을 한다. 근데 대학별로 점수가 반영하는 방법이 학년별로도 다르고 과목수도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내 내신 성적은 변한다. 그래서 내 내신 성적이 A대학교에는 몇 등급인지 B대학교는 몇 등급인지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년의 입시 결과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본다. 확인을 할 때는 작년, 재작년, 3년 치 거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추세에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다. 근데 그 대학교가 수능 최장렬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작년보다 쉬워졌는지 어려워졌는지를 확인한다. 쉬워진 대학교는 무언가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전형이면 학격선이 더 1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대학교 학생부 평균 성적보다 올해 입시 결과가 올라갈 거다라고 추정하고 원서를 써야 된다. 반대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강화된 대학교는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거 원서 접수를 할 때 교과전형은 경쟁률을 끝까지 확인하고 원서를 쓸 필요 있다. 왜요? 실제로 종합전형과 달리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못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잘 염두를 해두고 교과전형의 대학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 왼쪽에 있는 대학교가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는 대학교고 오른쪽에 있는 대학교가 줄어든 대학교인데 전체적으로 토탈로 하면 올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늘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대학교를 쭉 보다 보니 상당수 대학교가 종합전형이 올해도 문과가 늘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기본적으로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한번 쭉 나눠봤더니 주요 15개 대학교까지 작년에 비해서 568명이 늘어났더라. 실제로 우리가 경쟁률이 재작년에 11.2대1, 작년에 10.5대1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모집하는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 대학교의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10대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뽑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제일 많은 방법으로 뽑는 건 서류를 평가하고 일정 배수의 인원을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가장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면접 없이 서류만 가지고 대학이 알아서 뽑는 대학교 이 두 개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뽑는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면접이 수능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수능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라는 얘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면접 준비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면접이 수능 전에 있다라는 얘기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면접이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를 반드시 방문해야 되죠. 그럼 방문해서 면접 시험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지대한 무언가 역량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면접이라는 게 수능 전에 있는 것과 수능 뒤에 있는 게 무언가 입시 결과에도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접합, 접목을 시켜서 올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가 수능 뒤로 면접을 바꾼 대표적인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교가 건국대학교에요. 아 그러면 건국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치솟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수능 뒤에 면접으로 바꿨으니까. 반대로 수능 뒤에 면접을 보다가 올해 면접을 없앤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반대로 경쟁률이 급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또 이화여대는 수능 최장례 기준도 굉장히 강화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아 이런 여러 가지를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무언가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작년 입시 결과에 역량을 받을 수 있지만 작년과 선발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 선배들이 작년에 나랑 내신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이 어디를 써서 합격을 했는지 등등을 기본적으로 참고해서 원서를 쓸 필요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말씀드릴 것 중에 또 하나가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를 교과전형은 믿으셔야 되지만 종합전형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평균이라는 걸 이렇게 쭉 대학들이 발표를 해요. 우와 경제학과는 2.3등급이구나 영어영문학과는 4.2등급이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3등급짜리 아이가 어디를 쓸까라고 대학을 쭉 보다 보니 제일 먼저 이 숫자를 보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와 경제학과는 3등급에 내신 갖고는 붓기 어렵겠는걸? 영어영문학과는 4.2등급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는 3.8등급이니까 이쯤을 우리가 찾아서 원서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왜 그러냐? 영어영문학과 옆에 최저라는 등급이 있는데 이 최저가 누굴까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6.7등급짜리가 붙었대요. 영어영문학과의 전공적합성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한테 가장 맞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외고, 국제고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아 그러면 영어영문학과, 일어교육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이런 학과들은 외고 다니는 애들 중에 내신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이 이 학과를 전략적으로 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전국의 외고가 31개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쪽에다가 무언가 원서를 많이 쓰면 당연히 그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면 평균의 역량을 미치겠죠. 반대로 이 위에 있는 학과들 여기도 최저가 5등급, 5.6등급인데요. 그럼 얘들은 누굴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자사고 애들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외대부고가 됐든 하나고등학교가 됐든 이런 고등학교 애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 애들이 원서를 경유학과 이런 데 쓰는 데는 학교 내에서 문과 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사고는 외고는 모든 학생이 다 문과지만 또 이 학과에 특화돼서 쓸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 최저 근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학이 발표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기본적인 결과를 보면서 원서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충원율이 뭐냐면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을 합격자 발표를 했더니 아씨 애들이 다른 대학교로 다 이동을 해버렸네요. 중복으로 합격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차점자 애들을 계속 합격자로 올려내는 게 충원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성균관대 건데요. 인문과학계열이 작년에 1136명이 지원했고 121명을 뽑아서 약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실제로 합격자 통지를 받은 아이는 408명이래요. 아 그러면 약 28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성대에서 합격했다라고 통지를 해줬는데 난 성대를 버려요? 라고 버려버린 애들인 거죠. 와 그러면 실제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원래 모집 인원의 두 배가 넘어가죠. 사회과학계도 마찬가지고 경영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복으로 합격하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 왜요? 상당수 대학들이 뽑는 방식이 1단계 서류를 가지고 뽑는데 서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니까 서울대를 붙는 애가 연대도 붙고 연대를 붙는 애가 성대도 붙고 이렇게 무언가 중복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또 거꾸로 돌리면 생각보다 뽑히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렇게 많이 뽑히는데요? 라는 얘기는 저렇게 뽑아놨는데 다른 대학으로 다 도망가서 계속 결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수시모집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12월 26일까지가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정원을 못 채우면 정시로 2월을 시키거든요. 정시로 2월 시키는 상당수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학들의 상당수가 이 성균관대학교는 면접이었기 때문에 그냥 추가 합격자를 계속 발표하지만 1단계 서류를 통해서 3배수 모집인원을 정하고 3배수 면접을 통한 친구들을 이제 합격자 서열을 쭉 매기는데 와, 1단계 서류만 통과하면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왜요? 세 바퀴 가까이가 도니까 아, 그러면 1단계 서류를 꼭 통과할 수 있는 대학교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면접이라는 건 실제로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어디를 제외하고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서울대는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대학이 별로 없으니까 서울대야 최초 합격해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대학교들은 이렇게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 1단계를 통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를 잘 읽고 스토리 지원학과를 무엇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건가는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학과 쓰지? 라는 걸 결정을 해야 3학년 1학기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에 3학년 1학기 걸 무언가 미흡한 걸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과를 지금 7월 말까지는 무언가 결정을 해서 선생님한테 무언가 질문을 하든 세특의 내용에 조금 더 잘 적힐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경희대를 들어가 봤더니 고려대를 들어가 봤더니 실입대를 들어가 봤더니 우리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국제인이야? 그럼 무언가? 아 외국어에 탁월한 무언가를 맞춰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뽑으려고 하는 게 선공우사야. 아 남한테 무언가 봉사능력을 무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네? 그럼 자기소개서 3번에 뭐라고 써주지?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민을 또 한 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미흡하다라고 하면 이 대학은 쓰지 말까?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학과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학과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고려대학교 작년에 일반전형의 교육학과는 14대 1인데 일어일문학과 서서 문학과는 6대 1이래요. 그럼 경쟁률이 약 2.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는 16.7대 1인데 불어교육, 도고교육은 3.3대 1로 5배 차이가 납니다. 연세대학교도 사회학과 22.5대 1인데 간호학과는 4대 1로 이것도 5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전형과 다르게 논술전형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 학과 간 경쟁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더라. 그럼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학과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과를 원서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사회학과가 이렇게 대부분 대학교가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남아있는 동안에 그렇다고 하면 학과를 좀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무언가 비인기학과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뭐지? 아 내가 간호학과를 쓸 수 없을까? 내가 도고교육과 쓸 수 없을까? 무언가 내가 한문학과 쓸 수 없을까? 서서문학과는 이렇게 학과를 무언가 바꾸는 것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8월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특의 무슨 내용을 조정을 해서 학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 저는요 이 대학에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를 다빈친형 쓰려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 작년에 너랑 내신 성적이 똑같은 아이가 작년에 원서를 썼는데 영어영문학과는 썼더니 떨어지더라. 1단계 서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쓰면 안 되겠군요. 라고 되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영어영문학과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도고동문학과를 한번 써볼까? 노노문학과도 있네? 학과를 이렇게 낮추면 선배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꼭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 노노문학과 도고동문학과는 어떤 친구들을 꼽지?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과명에 대해서도 학과의 커리큘럼도 한번 보고 여기에 인지상이 뭐지?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 이 내용을 맞춰서 학과를 낮추는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여러분들은 문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과를 이렇게 낮췄을 때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융합전공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도 무언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테니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종합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얘기를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과 전용으로 원세를 쓰려고 해요. 종합전용으로 원세를 쓰려고 해요. 했더니 나에게 가져주어진 수시 6장이 너무 많아. 라는 친구는 무언가 도전을 해야 되는 전용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데 교과나 종합전용 가지고 원세를 쓰려고 했을 때는 무언가 한참 높여서 원세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내신 성적이 3등급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종합전용으로 원서를 쓸 때 국민대쯤 쓰는 게 최고로 높은 대학교를 쓰는 거래요. 숭실대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대학교는 종합으로 어렵대요. 그래서 종합으로 국민대, 숭실대쯤부터 원서를 쓰고 그 밑에 있는 대학교도 원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3장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교과 전용이 있는데 제가 수능을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홍익대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를 교과 전용이거나 종합전용으로 한 장을 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원서를 썼더니 4장으로 교과 종합을 쓸 수 있대요. 2장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가고 싶은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예요. 전 진짜로 가고 싶은 학교가 한양대학교예요. 이 대학교를 교과나 종합으로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 대학 입학체에서도 그렇고 네 내신으로 우리 학교에 붙었던 설레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언가 그 전용은 이제 배제되어야 되는 거죠. 괜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8만원, 10만원을 대학에다 혹시 모르니까 복권사듯이 넣어야지? 라고 집어넣는 건 8만원, 10만원을 대학에 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랑 이 더운 날에 삼계탕을 드시러 가시든지 치킨에 맥주를 사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논술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교과나 종합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고 아 여기는 한 번 해보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전용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논술인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는대학교가 있어요. 논술이. 대표적으로는 성신녀대, 이와여대입니다. 아 여학생이 들어가는 대학교가 덕성여대까지 3개나 위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 처음 뽑는 한국기술교대도 모집인원이 늘었대요. 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근데 주요 대학교는 상당수가 모집인원이 줄어 있는 상태다. 작년보다 60명, 40명 정도 줄었구나. 큰 차이는 없네. 근데 문과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대학을 싹 빼버리면 체감으로는 꽤 많이 줄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꼭 이렇다. 문제 유형을 보니까 이렇대요. 아 어떤 대학교는 수학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영어제시문이 나오기도 한대요. 나머지는 국어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래요. 그럼 이 논술 문제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교과 전용으로 어느 대학 쓰지? 종합 전용으로 어느 대학 쓰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과 전용이나 종합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대학교보다 한 단계 레벨 이상을 무언가 논술 전용으로 도전하는 게 원래 유의미한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어딜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술은 어느 대학교를 도전할지 그 대학 논술 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각각 대학의 논술 문제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교과 전용으로 쓸 대학을 찾고 종합으로 쓸 대학교를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이거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5개라고 하면 5개 대학교 논술 문제를 학교 원피에서 다 다운받아서 그 문제를 정독을 몇 번 해보고 만약에 여기서 2개 대학교를 고른다고 하면 어떤 대학교를 고르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 이걸 확인할 때는 수능 최장의 기준을 내가 어느 대학교는 맞출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논술 문제의 유형이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할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논술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설명을 드린 내용은 교과거나 종합이나 논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방법과 어떻게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지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면접은 어떤 대학과 어떤 대학이 면접이 똑같은 날 봐요. 논술도 어떤 날짜에는 이 대학, 이 대학, 이 대학이 보내요. 어떤 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논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영하는 방법이 내신이 중요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원들이 수시와 관련된 영상을 약 20개를 이미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꼭 듣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영상을 무언가 하나하나씩 들으면 조금 더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7월 중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설명회를 7월, 8월 달에 굉장히 곳곳에서 설명을 할 거고 저희 메가스터디 재수정합반 학원에서도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오늘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또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또 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수시에 대해서 공민이 좀 생길 때 간헐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9월 5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또 라이브로 최종적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여러분들이 원서를 6장을 쓰려고 하면 뭘 덜어내고 무엇을 채워놔야 될지 대학은 꼭 이 대학을 써야 되고 이 대학은 빼야 될지 이런 등등을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하셔서 올해 수시 모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을 하는 저의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문과 수시 전략 설명회 이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